동영상도 찍어줘야 뭔가 탁 근데 그 대사가 들어가는거 아니야? 동영상을 또 찍어줘야 탁 이게 웃어보이게 아니 너네 나와 나오게 알고 보니까 우리는 할게 없네요 투어 한마디 해라 네 오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를 뭘 기대해 아니 뭐 이산집 날라 이산집 정리해주러 한국 유학생집에 쳐들어간다고 그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야 여기 뻥스킹 딱인 그냥 비디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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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지금 하나도 없다 얘 오면은 같이 먹으러 왔죠 여기 이제 거기다 조심해서라 지금 이렇게 먹는거지 그래 이제ichi 음 후랭이 아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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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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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